예, 저희 집이 산구예요. 그냥 뛰어내리시는 게 아니고요. 제가 자꾸 내려가 싶은데요. 빈방대 초대해봤어요. 짧긴 한데 지금 착지 자세만 신경 쓰면 발목 안 피워요. 착지를 너무 그만하는데요. 조금만 피한다는 게. 아니, 경찰 내리고 왔다니까요. 감독으로 욕했다는 거잖아요.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. 아닌 건 기계 만들 사람이에요. 언니 더 힘들게 하고 싶어요. 그런 일로 잡혀가도 그게 수갑 채우던데. 빨리 이거 잡아주세요. 빨리 가세요. 빨리 가세요. 이거 절대 비겁한 거 아니에요. 그럼 부탁드립니다. 조심하세요. 조심해서 가세요. 예, 저거 좀 왔어요. 예, 저거 좀 왔어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따고 들어갑시다 그냥. 안 대줘 영장이 없는데.